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의미, 그리고 영어권을 활용한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시 사정검토사항,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절차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을 주식회사 등 회사조직으로 기업조직을 바꾸는 것을 법인전환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건설업을 개인기업으로 영위하다 보면 높은 매출액으로 인해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 성실신고 기준금액을 금방 차게 되고요. 아무래도 개인기업으로 영위하다 보면 대외 신인도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고유의 사업 리스크를 고려하면 개인보다는 법인기업 영위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기준금액이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도 70%에서 60%로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 후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전환 이후에도 3년간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라면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권을 활용한 법인전환입니다. 개인사업 영위기간 중에 재무제표를 봐서 영업이익이 충분한 경우라면 영어권 평가를 통한 사업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이 가장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권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시게 되면 개인단계에서는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를 활용한 절세를 도모할 수 있고요. 법인단계에서는 영어권의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서 법인세 절세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설업 법인전환 시 사전 검토사항을 알아보면요. 먼저 가장 중요하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우리 회사가 양도 제한이 지금 걸려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법상의 조세 혜택 또는 조세 체납 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 관련 자산부채가 법인으로 무사히 이전될 수 있는지 또한 개인 대출이 법인 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공제조합의 의견서는 무리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법인전환의 세부 절차입니다. 맨 처음에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 순자산가액을 예측해서 등록하려는 등록업종의 기준자본금 이상으로 자본금을 결정을 해서 자본금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마지막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진단도 되어야 하고요. 법인이 설립된 지 30일이 지나서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에는 기업진단이 각각 두 번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이 빨간 부분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도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건선법상 양도 절차를 순서와 기간 요건에 맞추어 진행하지 않으면 개인기업의 시공력평가액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도 절차를 보면 신문공고 및 협회공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사이에 포괄양수소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기관인 공지조합의 의견서가 발급이 돼야 되고 발주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이해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건산법상 건설업 양도 절차가 하나라도 잘못됐다라면 개인기업 단계에서 있었던 실적 즉 시공력평가액이 법인으로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